오늘의 울산입니다. 전국의 시도지사와 기초지자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자치분권 성과를 정리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철호 시장은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세금 우대 등 혜택을 주고 지방근무를 희망하는 인재에게 기업이 가점을 주는 방안을 제도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불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속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 균형발전의 실효성이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울산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한 시민의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9분쯤 동구 서부동 현대중공업 인근 도로를 달리던 7.5톤 살수차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9시 20분쯤에는 남구 무거동의 한 도로에서 폐지를 싣고 달리던 1톤 트럭 화물칸에서 불이 나자 인근에서 차량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업주가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했습니다.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 이후 태화광역에서 출발하는 울산시티투어버스 이용객이 2배나 증가했습니다. 울산관광재단에 따르면 광역전철 개통 전에는 일주일 동안 탑승객이 400에서 500명 정도였는데 동해선 개통 이후인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1,060여 명이 울산시티투어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관광재단은 탑승객 편의를 위해 배차시간 단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 중 Como 3달의 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